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메리 캐더린 백스터 목사 천국간증. 메리 백스터 목사가 10일간 주님과 함께 천국을 방문하고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두 권의 책, 천국과 지옥 중 천국에 관한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각국의 말로 번역되어 전편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애 이어 믿는 분들에게 충격과 은혜와 확신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서 역할을 눈부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조합해서 겸손해지고 믿음에 강한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까닭은 성령님이 이 책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이 책은 누구나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자세한 안내서나 지도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전도를 위해서라면 귀한 전도 책자가 될 것입니다. 제3장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나를 안내하던 천사는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내가 매우 궁금하게 여기던 내용이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당신에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자매님을 흥미롭게 만들 것입니다.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이 거듭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어떻게 씻겨지는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천국에서 지상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어느덧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시골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 시골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같았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줄잡아 30여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단상에 서 계신 목사님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율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천사 하나가 교회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각 교회마다 큰 천사 하나가 꼭 있습니다. 큰 천사는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나머지 천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천사들 교회당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책을 든 천사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자, 교회 지붕이 위로 열려서 완전히 뒤로 뒤집어졌습니다. 교회 안이 휜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두 천사가 목사님 오른편 왼쪽에 각각 서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강대상의 4명의 천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천사가 예배당 제일 뒤편 양쪽에 한 명씩 서 있었습니다. 예배당 중간쯤에 또 다른 두 천사가 각각 양쪽에 한 명씩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책과 펜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천사가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라고 하였습니다. 헌금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에 천사들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또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리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앞 단상에 있던 두 명의 천사들이 고개를 움직이며 지시를 하자 나머지 천사들이 그 지시를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활동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나는 천사들의 활동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자, 더 자세히 보세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말할 때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위치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뒤로 갑자기 옮겨졌습니다. 목사님 바로 뒤에서 온 성도님들과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때 교회 안에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으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 머리 위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교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이르러 말하기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원 받고 싶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하고는 강대상 가까이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두 분의 집사님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다정하게 손으로 그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진심으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셨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다. 두 명의 천사가 어디로부터 더 나타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이 하는 말도 다 기록하였습니다. 집사님들이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분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사님들이 같이 기도할 때 천사들 중 하나가 그 남자의 가슴을 탁 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가슴에서 먹구름 같은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말한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 12시 35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도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마 15시 18분 마이너스 19 남자분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를 싸고 있는 넓고 검은색의 보자기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죄의 보자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과 술취함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에게 죄를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획의 기도를 시작하자 천사가 다시 그를 한 번 쳤습니다. 동시에 천사의 손에서 불같은 것이 나오면서 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검은색 보자기가 끝에서부터 한 올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에서 실이 풀어져 나가더니 그를 덮고 있었던 보자기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두 손을 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우리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가십시다. 라고 그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다시 기록의 방으로 우리는 큰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천국 문을 지나서 금으로 된 천국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너무나 아름다운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르기를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긴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으며 복도 양쪽으로 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들이 천국에는 아주 많이 있답니다. 이곳은 기록의 방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방은 방금 지구에서 회심한 영혼에 대한 기록을 저장한 방입니다. 라고 천사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자 지구상에서 보았던 천사들이 보였고 그 남자분에 대한 기록을 다른 천사에게 건네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의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도서관 같았으며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 사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벽은 책을 보관한 선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가로 2.4m 세로 1.2m 크기의 금으로 된 큰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책 사이에는 각종 과일과 잎사귀 무늬가 새겨져 있었으며 책상 가로 옆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하는 천사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책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책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꼬지에 꽂혀있는 책들의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보았던 천사들도 책꼬지에서 책을 꺼내 가지고 방 담당 천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듭난 남자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인 듯 했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말했습니다. 교회 예배 시에 저 두 천사들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들려있는 책이 보이시지요? 네, 저 책은 그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에 대한 기록이랍니다. 책꼬지에서 뽑아서 방 담당 천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각 방마다 방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기록은 방 담당 천사를 거쳐서 나가며 이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방 담당 천사는 금발 머리에 빛나고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그 드레스는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날개는 길이가 3m 60cm 정도 되는 듯 하였으면 지금까지 본 천사들 중 제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방 담당 천사는 그 방 전체를 관리하며 방에 있는 모든 기록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나를 보더니 오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움직이더니 자동적으로 내가 그 천사의 옆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방 담당 천사가 이르기를 당신은 이곳에 오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지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보았던 것들을 알리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기록 보관하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벨소리도 울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지은 천사들이 한 손의 책을 들고 방 담당 천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행하시는 일로 이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내게 물었습니다. 책상 앞에 있는 두 천사가 보이시나요? 예, 그 남자분이 회심할 때 저 천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방 담당 천사가 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이것은 그 남자에 대한 기록이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책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으며 글자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라 이름, 주 이름, 도시 이름, 교회 이름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방 담당 천사가 내게 그 교회 목사님의 성함이 무엇인지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심지어 예배 순서까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너무나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참석했던 각 사람들의 이름과 헌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던 남자의 이름, 구원받을 때 선포되었던 메시지 내용, 거듭난 정확한 시간을 초단위까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남자분이 회개한 내용과 회개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기도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방 담당 천사가 두 천사들에게 그때 당신들은 그 남자가 거듭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라고 묻자, 네, 저희들이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를 영접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때 순식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기쁨의 환성 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 담당 천사가 그 남자의 기록책에 뭐라고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 책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가 내게 당신 뒤를 보십시오. 라고 하자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듭난 남자에 대한 기록책이 즐거워하는 성도들 중 한 사람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러자 책각 페이지에 기록된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책을 같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각 창 속에 기록되어진 지난 날의 더러운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하여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죄는 모조리 다 씻겨져 내려갔으며 남아있는 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이 났습니다.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443이요 오 나의 하나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의 보열로 깨끗하게 씻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은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긴 천사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가십시다라고 하자 우리는 그 긴 복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홀 나팔, 홀은 이 울리고 나팔, 트럼펫, 소리가 퍼졌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보좌를 둘러싸고 환하게 빛났으며 보좌 주위에는 천둥과 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사 하나가 책을 하나님의 재단 위에 놓고 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이 공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내 아들의 피로한 영혼이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내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천국의 모든 종들이 울리기 시작하고 천국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재단 위에 어린 양의 생명체기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기 기록된 자들 뿐이라 게 21시 27분 보좌 위 구름 속에서 한 손이 나와서 재단 위에 있는 책에 그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바로 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안내하는 천사가 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라고 말하고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생명수의 강 주님께서 성도들을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갔습니다. 또 적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듯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게 22콜론 1 2 성도들이 생명수 강을 통과하자 아름다운 하얀 세마포 옷으로 단장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게시록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대 내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게 7시 13분 마이너스 14 보좌 앞 다시 보좌 앞에 섰습니다. 보좌 앞에서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감동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보좌 주위에서 사역하는 12명의 천사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흉대를 붙이고 그 흉대 위에는 각가지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었고 머리 위에는 진귀한 색채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옷가장 자리는 금으로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엄한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자 성도들과 천사들이 큰 때를 이루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영화롭게 보였습니다. 이들은 공간에 떠 있는 유령 같거나 연기가 아닌 지구상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좌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개 21콜론 3, 4 보좌는 영광의 구름으로 가려워져 있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오더니 성도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았노라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금으로 된 멸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출처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책에서 일부 발췌 메리 캐더린 벡스터 천국 간증